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여러분 USB로 충전하는 기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는데 핸드폰, 타블렛 또 뭐 있을까요? 요즘은 노트북까지 뭐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USB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는 USB-C로 또 통일이 되어 가고 있죠? 점점 새로운 기계들은 지금 USB-C 포트로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멀티 충전기라던가 USB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케이블들 케이블들도 또 엄청 많이 사시죠? 근데 뭘 기준으로 구매를 하세요? 보통 그냥 뭐 디자인 예쁘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 보고 뭐 이렇게들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도 굉장히 많고 알리익스프레스 라던가 뭐 중국 같은 데서 직구를 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다 같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또 중요한 게 뭐 퀵차지라던가 고속충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 퀵차지를 지원하느냐 아니냐 고속충전이 되는 뭐 충전기로는 뭐 얼마만에 충전이 되고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게 고속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재가지고 뭐 재보니까 5시간만 해도 된 것 같은데 뭐 7시간만 해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으로 뭐 알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뭐 그냥 삼성 거니까 아 믿고 아 되겠지 뭐 이렇게 쓰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이제까지 막 크게 그런 거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핸드폰 말고 스위치도 USB-C로 충전을 하고요. 제 맥북 프로도 USB-C로 충전을 합니다. 근데 각각 보니까 같은 USB-C 포트를 쓰고 있지만 속도나 막 전류 전압 같은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것들은 어떤 전압에 어떤 전류를 얼마만큼 넣고 있어서 이건 어떤 속도로 되고 있나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측정기라고 해서 또 이렇게 멀티테스터처럼 직접 막 이렇게 점점 찍어보고 뭐 이런 것들은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아주 간단한 측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태치 USB-C 퍼미터입니다. 짠 사태치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뒤쪽에 전원을 입력시키고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죠. 그래가지고 기계에 딱 꽂아주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만지 몇 볼트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LCD창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조작도 간단하고요. 무슨 뭐 파워 버튼도 없고 조작 버튼도 없어요. 그냥 꽂아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측정하시기 전에 기본 지식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P는 VI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공식이죠. 이게 어디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 여러분 이걸 깊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USB의 원래 전압은 5V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속 충전하는 기계들은 9V라던가 15V라던가 20V 뭐 이렇게 전압을 높여가지고 세게 밀어넣는다. 빠르고 세게 밀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볼트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몇 암페어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있구나. 전기가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걸 위한 측정기입니다. 그런 숫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시험 삼아서 재볼게요. 한번 시험 삼아서 재보겠습니다. 샤오미 배터리죠. 만약에 이 샤오미 배터리로 제 삼성 갤럭시 노트8을 충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속도로 충전이 될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어?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럼 4대치 마크 뜨고요. 8.84V에 0.51A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계속 달라져요. 8.7V 뭐 이렇게 되는데 거의 9V로 9V로 지금 노트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샤오미 배터리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베이퍼럭스 사이에 멀티 충전기인데 얘는 보시면 퀵차지 포트가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 베이퍼럭스 사 충전기는 저도 잘 쓰고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시는 괜찮은 충전기라고 알고 있어요. 이 충전기는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일반 포트에다 꽂았는데요. 5.1 몇 볼트에 1.19 1.1 1.2 암페아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퀵차지 포트 퀵차지 포트에다 꽂으면 어떨까 한번 볼게요. 퀵차지 포트에다 꽂으면 숫자가 다르게 나올까요? 어? 퀵차지 포트에 꽂았는데도 차이가 없네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인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요. 바로 꽂자마자는 5V 숫자가 떴었는데요. 잠시 기다리니까 잠시 기다리니까 갑자기 9V로 확 치솟습니다. 그래서 퀵차지 포트에서 지금 9V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노트가 지금 9V로 충전을 하는 중입니다. 베이퍼럭스 충전기가 역시 퀵차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군요. 아 근데 이게 또 충전기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도 타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케이블은 고속 충전이 막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그냥 싸구려 케이블인데요. 얘도 고속 충전이 되는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왜 그런지 얘는요 고속 충전이 안 돼요. 얘는 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얘는 5V에 머물러 있어요. 우와 이게 얘기로만 듣던 게 진짜 사실로 확인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진짜 케이블 따라 충전이 다르군요. 케이블 따라 전압도 다르고 와 그럼 뭐야 이 싸구려는 쓰지 말아야 되겠네. 이씨 뭐야 이 싸구려 케이블은 지금 5V까지밖에 안 나왔고 이 케이블로는 지금 9V가 나왔습니다. 우와 신기하죠? 아닌가? 나만 신기한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스위치 정품 아답터입니다. 스위치 정품 아답터로 스위치 정품 아답터 앞에다 이거 꽂고 세트치를 꽂고 스위치를 한번 충전시켜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충전하면 보시면 스위치에 꽂았으면 거의 15V 15V로 충전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스위치 아답터는 15V로 밀어놓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USB-C 충전기들은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에다 꽂으면 또 다를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핸드폰에다 꽂았는데 똑같은 아답터인데 똑같은 아답터인데요. 핸드폰에 꽂으니 5V로 5V로 나오죠. 스위치에는 15V로 나오던 게 핸드폰에 꽂으니 또 5V로 작동을 하네요. USB-C 충전기들은 자기랑 맞는 기계에는 고속으로 때려놓고 자기랑 안 맞는 기계들한테는 그냥 일반 5V 음악 이런 거 넣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로 어떤 걸 충전해야 되느냐 이게 또 좀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귀찮죠? 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USB-C 기계 중에 전력 소모가 가장 큰 맥북 프로입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전용 아답터가 거의 100W에 가까운 87인가? 89인가? 뭐 하여튼 거의 100W에 가까운 굉장히 대용량의 그런 충전기를 줍니다. 역시 맥북 프로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걸로도 충전이 가능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 스위치 아답터를 한번 꽂아볼까요? 얘는 또 핸드폰과는 다르게 15V가 나오네요. 15V로 지금 맥북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맥북 프로는 이 스위치 충전기로부터 15V를 쪽쪽 빨아먹는군요. 그러면 이제 맥북 프로의 정품 아답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맥북 프로 정품 아답터는 20V를 넣었네요. 이 맥북 프로 정품 아답터가 99,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20V에 87W짜리 이런 아답터가 딴 거 봤냐고 딴 게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확실히 얘가 비싼 값은 하는 고용량 아답터인 거는 같아요. 확실히 얘가 셉니다. 오 재밌다. 재밌는데요? 자 오늘은 오늘은 이 사퇴치 USB-C 파워미터로 여러 가지 기기들과 케이블과 이런 것들 차이를 측정을 해봤는데 와 이거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케이블들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고 막 후진 케이블들 막 그런 쓰레기 케이블들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싼 스마트폰이나 좋은 기계들 사놓고 후진 케이블 케이블값 좀 아끼겠다고 했다가 기계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요것처럼 이렇게 USB-A에서 C로 가는 케이블들은 요 품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USB-A 시절에는 이게 보통 케이블이 2A를 버티게 만들었었대요. 근데 USB-C는 보통 4만 페어 이상도 버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래서 얘가 잘못 인식이 되면 잘못 인식이 되면 요 저항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이 잘못 인식이 되면 요쪽에 좀 높은 전류를 갑자기 요청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보통 충전기나 이런 쪽도 들어가지만 이게 컴퓨터 같은 데도 많이 꼽잖아요. USB-A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게 컴퓨터에 USB 포트를 날려먹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보드 전체가 날아가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요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아주 매우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사태치 USB-C 파워미터 아 근데 안타깝게도 요게 지금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23불 주고 샀습니다. 23불에 배송비 몇 불 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만원 돈값 합니다. 3만원 돈값 팠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아 저는 요걸로 요걸로 케이블들 싹 체크해가지고 충전기랑 케이블이랑 다 고속충전되는 애들로 싹 깔맞춤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비싼 정품들로 딱 맞춰놓으면 충전 잘 될 수도 있지만 어 그것도 100%는 아니죠. 그것도 100% 된다는 보장은 없죠. 정품이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잘 되는 것들로 딱 맞춰놓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고속충전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요런 파워미터 제품이 사퇴치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퇴치를 사게 된 이유는 요 사퇴치 제품이 요 파워미터 중에서 뭐 가장 저렴하거나 해가지고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사퇴치가 품질이 괜찮다라는 추천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런 USB-C 허브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퇴치 USB-C 허브 되게 괜찮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아 사퇴치라는 회사가 품질이 괜찮은가 보구나 하고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요런 USB-C 허브 같은 거 체크해볼 때도 요게 있었다면 요렇게 꽂아가지고 충전이 잘 되고 있구만 충전이 잘 된다면 고속으로 되고 있네 아니네 저속으로 되고 있네 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으니까 요즘같이 USB-C로 충전 많이 하는 세상에는 요거 하나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USB-C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렇게 뭐 에러나는 케이블도 많이 있고요. 고속충전기에 꽂아도 고속충전이 안 되는 그런 케이블도 많이 있고 한 걸로 봐서는 안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 사서 잘 쓰시려면 요런 미터기 하나 갖고 계시면 굉장히 가성비 쩌는 요런 미터기 하나 갖고 계시면 가성비 좋은 뭐 그런 소비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 제품은 요 가격 이상으로 많은 다른 돈을 세이브해주지 않을까 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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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